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자조선 잘 아십니까? 기자조선. 이 기자라는 사람은 중국의 왕조 중에서 은나라가 있습니다. 은나라 말기에 기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기자라는 인물이 주나라가 서쪽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면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주나라를 세울 때 은나라의 마지막 왕조인 마지막 왕조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그 주나라는 지금 저기 중원에 거기 있던 이 기자가 주나라가 망하면서 이 기자가 한반도로 왔다는 겁니다. 한반도로 와가지고 여기에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저기 은나라가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때 이 기자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 지금 평양 일대 와서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기자조선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문제가 된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자조선이 한반도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 기자조선을 위만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에 망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서기전 194년에 위만조선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한의 무재가 서기전 108년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여기에 낭랑군 등 한사군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이것부터 깨지 않으면 역사소수리, 우리의 참다운 역사소수리 안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기자조선 논리를 철저히 극복하게 됩니다. 신채호는 이 1908년 독사신론에서 기자는 다른 게 아니다. 기자는 이 동쪽으로 와서 와국이 나왔는데 당시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변두리에 하나의 수의, 하나의 읍의 수의 정도 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채호 역사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신채호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다시 다룰 때는 1915년 조선상구문화사라는 책을 쓰셨을 때는 기자가 와서 그 조그만 지역의 군수 정도 했는데 그 평양이라는 지역이 왔다. 그런데 그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북평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기자는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가 역사연구를 더 진전시켜서 1921년에 조선상구사, 조선사라는 그런 책을 썼죠. 조선사, 이게 바로 조선상구사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건데 이 조선상구사를 썼을 때는 이 기자조선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고대사 체계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 기자조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를 극복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900, 우리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1855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죠. 그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당시 우리 대한제국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들을 편찬하게 돼요. 그런 여러 국정교과서에서도 기자조선 논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채호가 독립운동가들 볼 때 답답한 논리시죠. 이 대한제국 국정교과서에서조차 기자조선부터 시작되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을 거치는 논리를 그대로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일본은 바로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이 기자조선을 통해서 너희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거치는 그것도 평양 지역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런 역사는 그 측민지의 역사다, 수천년 측민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일본학자 있죠. 이 일본학자가 1892년에 조선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조선사,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조선사라는 책을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그 첫 부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시켰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그 첫 부분이 바로 기자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술하냐면 옛날 은희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위만이 왔습니다. 위만이 와서 또 통치해서 80년 만에 통치해 서기전 194년부터 서기전 108년까지 80년 통치한 이후에 한의 무죄에게 서기전 108년 멸망되었다. 그다음에 그 땅에 한의 무죄가 사군을 그 땅에 설치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하는 셈이 된다. 조선 역사는 애초부터 식민지 역사라는 겁니다. 식민지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지금 너희들 식민지로 만드는 거지. 너희들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일본이 와서 너희들 교화시켜준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일본이. 제가 하나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은 더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당시 1900년대 초에 중국에 한국사를 올바로 서술한 책이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을 알아야 돼요. 한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 한국사를 제대로 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쓴 책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한국사 책을 소개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이아시 하이스케라는 사람이 1892년 조선사라는 책을 썼고 이 서촌풍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조선사라는 조선 역사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해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책으로 출판을 해버렸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썼어요. 이 서촌풍이 써서 1903년 상해에서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첫 부분에 이 한자 여기 보시면 미상 1일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선 반도의 나라는 진화의 동쪽에 있어. 그 존망과 폐해가 항상 동아시아 강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나라를 세운 지 3천여 년 동안 항상 동아시아 열광이 속박을 받아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 미상 2일 독립.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내고 중국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조선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조선을 부정했다는 것,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삭제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홍기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명희, 홍명희 아시죠? 홍명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그 홍명희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소중하인의 자랑거리던 기자조선은 신단재의, 단재신채호 선정입니다. 단재신채호의 인증 아래 말살되었다. 현재 그 일부 학파로부터 거부되는 단군조선은 단재신채호의 학술적 증명 아래 삼경호부의 거대한 판도를 가진 대국으로 건설됐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기자조선 논리를 없앤 것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고사